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람나입니다. 오늘은 국소정순 3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문경이고요. 저희는 문경 불정역으로 향해 갑니다. 그 우승은 뭔가요? 아침이라 자기 달겠어요. 우리 다리님님 다리 상태는 어떤가요? 그냥 그래요.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요. 그쵸. 아 여기 또 캠핑하시네. 와 300시간 때. 온몸이 얼굴도 부었던데요? 얼굴도 부었어요? 어제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자던데. 아 아파가지고 알아 자는데 눈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잤어요 그냥. 저희의 오늘 목표는 170kg입니다. 좀 첫째 날 둘째 날보단 빨리 나왔어요. 몇 시죠 지금? 7시 반 스타트. 7시 반 스타트. 문경 불정역 가서 일단 첫 번째 도장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도장을 찍어보겠습니다. 라스 고! 라스 고! 여기 완전 물을 익었죠? 방탄풍입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다. 지나가 봐. 오른쪽으로. 빨리! 100미터 100미터 100미터. 100미터. 여기 안에 있나봐. 옛날에 여기였는데. 여기가 여기였는데. 너무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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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나. 게스트하우스인 줄 알았는데. 오페라하우스야. 자전거 안 쏟아지게. 여러분 제가 어제 자전거를 넘어트려서 여기가 휘었어요. 아. 띠로리. 도장 찍으러 왔어요. 도장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왠지 우리. 네. 대박. 나랑 반대네. 지나가도 이런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핑퐁이라. 완전 알지? 네네. 여러분 저희가 여기 이렇게 알아 해서 이렇게 북한강 남한강 타고. 그다음 세제에 어제 열심히 타서. 이제 낙통강에 진입합니다. 낙통강. 낙통강. 왜요? 진짜 웃겨요. 여러분. 이제 상주상풍교 인증센터로 갑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풍경이 멋있는데 다른이는 무서워요. 여기는 소리질러도 아무도 못 듣겠다. 추윤아. 미래의 너한테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외쳐봐. 진짜 감동이고 좀 그렇다. 찌릿하다. 저희가 나왔어요. волividad기랍니다. 그러게 봐. 무서운 ح정 Direct Jones bah upset. 그래. 그게 뭘celtype으로estab 마시더라고. 우리्널 안에서 찍어라. creat즘 Wallet. 내동산 문제를 하는걸림 vast. 그래서 이렇게 부산에 가보고 싶었던 como은 없었다. 예備의 어 뭐하는 타이틀. 맞아. dopodun踊고. 두 larg이 모두heit이 아니라 많이 달라요. including Sal? ùngEND exclusives Joanna? 사람이 정말 좋다고요. 야구에 있어요? 부산역에서 안녕하길 오늘 이렇게 부산에 가고 싶었던가고는 없었다 맞아 맞아 미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스라엘 대략 다르거든요 네 좋다 둘 조심히 화장실이 너무 가고싶은데 좀만 참아야 되겠지 그냥 참아야 되겠지 어 화장실 저기 문경부터 진짜 얼마 안나왔어 참을께 문경부터 여기까지가 31키로라 꼭 화장실을 들이셨다 오세요 그런거는 하겠어요 여러분 몇백복이에요 화장실이 없어 지금 화장실 가려고 옷을 다 펼쳤어요 너무해 여러분 문경과 상점자 이제 오사일거에요 여러분 문경과 상점자 이제 오사일거에요 여러분 문경과 상점자 이제 오사일거에요 화장실이 없어 아 화장실이 너무 가고싶어 지윤이가 힘내래요 아 커피 안마셔 아 화장실이 없으면 진짜 아 화장실이 없으면 진짜 아 봉 봉 아 화장실이 있겠지 아 빨간 우체통 우체통이 아니라 빨간통 어디있는걸 아 제발 진짜 화장실 있어줘야돼 상주 상주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아질거야 그러면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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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너무 야 여기 올라갈 수 있겠어 여기 올라갈 수 있겠냐고 여기 올라갈 수 있겠냐고 조심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너 욕 들은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 너무 웃겨 하하하하 아 너무 웃겨 아 나 진짜 하하하하 어디야 하하하하 나 야 잘했네 나 inkling 할 줄 알았는데 으아 오줌마리 하하하하 아 이 상주로 가는길 쉽지 않아 나 어필을 했다가 둔거 아니겠지? 제발 화장실 없으면 진짜 아 진짜 화장실 없으면 울거야 제발 진짜 힘들어 안녕하세요 저기에서 뵀어요 아 어디요? 빈 쪽입니다 갔다가 아하 여기뿐이시구나 저 상주쪽에 화장실 있을까요 저기? 아하 조심히 가세요 어 빨간 터널이 어딨지? 아 구독자님한테 처음 봤는데 화장실을 물어봤어요 조금만 걸어오면 될 것 같아요 미치겠어 아 어디야 500미터 아 아 진짜 아 진짜 커피 안 마셔 아 낙엽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하 어 화장실 여러분 제발 아 아 조금 살려주세요 상수 예 화장실이 있는지 물어볼래요 아 제발 제발 우와 진짜 우와 상조 감이다 감 우와 감 감 떨어졌어 감 우와 감 감이에요 여러분 나 화장실 우와 감이다 감 감 아 저거 먹고 싶은데 100미터 100미터 아 나 저거 저기요 어떡해 100미터 어떡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더 없어 아 지났구나 여기가 아니야 아 아 아 아 저것은 화장실인가 아닌가 아 아 저거 화장실이야 여러분 여러분 화장실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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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겠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진짜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다 도장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에첸더에서 만나네 여기서 만나네요 진짜 대단한 운명 아니에요? 저는 수요일이요 캐치먼트를 조립을 해야 하는데 잊어버려서 다음 날 알아봐 프리미엄 모델 컬러 진짜 어떻게 여기서 만나도 설마 설마 했는데 잠깐만 자전거만 대고요 내가 너를 못 찾아서 아라 어디로 갔어 이거 못보고 저기로 갔었어 그래?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직진이에요 네? 막 놀라가지고 뒤에 누구 있는지 몰랐거든 아 여기서 좀 체계를 하고 가야겠다 아라 살았거든요 기쁨에 춤을 추더라고요 와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진짜 화장실은 미리미리 가셔야 됩니다 도장을 일단 찍겠습니다 상주 상풍교 인증센터입니다 상주 상풍교 인증센터입니다 와 상주 화장실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있었어 아 진짜 여러분 도장을 찍겠습니다 상주 상풍교 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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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까요? 잘 모르겠네 그쵸? 제가 복종을 하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인증 완료입니다 풍교 같은데 오면은 요 근처에는 숙소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숙소를 피고까지 와요 요기서 하면 저녁 아침 식사까지 제공해주고 1인에 4만원 2인에 7만원 이걸 어디서 봤냐고요? 화장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상풍교 상풍교 되게 어렵다 상풍교까지 왔고요 통화 타신 거예요? 저희요? 오늘 3일째에요 아 많이 오셨네 네 이제 많이 가야 돼요 100km 정도 타시는 거 아니야 하루 아 예 맞아요 100km 이상 타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국토정주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타세요